전치사 근데 여러분들 전치사요 어려울까요? 물론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느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라는 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? 야 제 참 영어 잘한다 하려면요. 일단은 길게 얘기해야 됩니다. 쉬지 않고. 길게 얘기해야지 영어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데요. 영어 잘한다. 길게 얘기한다라는 걸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렵죠. 그 전치사가 영어를 길게